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년자 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3교시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비스포크 휴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비스포크 휴커 발음하기가 참 힘드네요 다 영어다 보니까 4가지 요리를 여러분들 한번에 할 수 있어요 4가지 요리를 한번 할 수 있고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요 식품 회사들하고 손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레시피 하고 다양한 요리법을 인전 선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보면은 hmr 가 뭐 가장 간편식 이라죠 가장 간편식 밀키트 이런 것들을 인전 사용에 익숙한 우리 mz 세대를 겨냥한 삼성전자의 야심작 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mz 가 아니라 나한테도 딱 좋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하여튼간 요리 기운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거 하나 꼭 사셔야 되요 내가 볼 때는 다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밥하기 귀찮아 그럼 이럴 때 한번 딱 음식 사가지고 돌리면 간단하게 요리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편식 특히 우리 애 키우는 우리 여성분들 주부님들 우리 한번 꼭 사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딱 구석구석 만들어 보면은 제가 볼 땐 그 가전 쪽이 상당히 뛰어나 삼성이 CS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내가 볼 땐 LG보다도 삼성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스포크가 상당히 대세에요 이쪽 분야가 상당히 매출도 잘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는 건 딴 거 없어 물건 많이 사 주시고 열심히 투자 잘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걸로써 여러분들은 임무 끝 그런 겁니다 아 2교시에는 뭐 일단 이렇게 끝나고 3교시를 하겠는데 3교시는 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뭐 오른다 떨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웬 아침마다 뭐 다르니까 뭐 어릴듯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오르는데 이게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또 기관하고 그 돈 많은 외인들이 장난질을 많이 해 또 지들 멋대로 장난질을 많이 하고 막판에 그 종가에서 장난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끌어올려 막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확 올라가고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뜨리고 뭐 지들 멋대로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가를 막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돈 많은 놈들이라서 어떻게 우리가 개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개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존버하는 거야 버티는 것 밖에 없어요 버티고 안 팔면 돼 쫄아 가지고 겁먹고 파니까 자꾸 이제 손실 나고 맨날 피 부는 거죠 그런 멍청한 우리가 기미가 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스마트한 개미들이 돼야 돼요 혼자는 힘들어 개미들도 뭉쳐야 돼 뭉치고 같이 단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똘똘똘 뭉쳐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세야죠 우리가 그냥 학생들 이런게 잘 안돼 보면 참 이런게 약해요 싸울 때는 같이 뭉쳐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게 다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분열이 돼 분열 결국 보니까 맨날 피 부는 거라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투자하는 개미들은 절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실 안 났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세요 CS 크레디티 스위스라고 했잖아요 외국계 투자 투자하는 게 인가 하여튼 이쪽 얘들이 참 똑똑한 놈들인지 멍청한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웃겨요 외국계 증권사인데 하여튼간 CS 얘들이 뭐 실만전자 지금 실만전자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하는 가운데서도 아시아의 반도체 추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시를 했어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한 60% 높은 한 12만6천원으로 상향을 해요 근데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예전에도 CS 에서 12만6천원 얘기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근데 하여튼간 기사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보다 한 59% 정도 높여서 12만6천원으로 상향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삼전이 근데 웃긴게 보면 우리가 전일 대비해서 어제 79,200원 종가 쳤잖아요 어제 막판에 한 700원 끌어올렸고 이때 뭐 개인과 기관이 한 985억 1,787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만 1,787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아 순간 욕할 뻔 했네 죄송합니다 외국인만 1,787억을 순매도 했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78,860원을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오후 들어서 매물이 늘어나면서 78,100원을 하락한 겁니다 78,800원까지 기록하다가 갑자기 78,1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여튼 그랬다가 크레딧트 스위스의 보고서가 나오니깐 상승 반전한 데서 마감했다 참 특이하죠 얘들 보고서 때문에 막판에 반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크레딧트 스위스는 C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로 선정한다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 아니 아시아 반도체 면은 저쪽 TSS잖아요 왜 우리 삼성을 했을까요? 하여튼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어요 얘들이 예전에 한번 연맥했죠 저기 누구를 LG화학을 연맥했을 겁니다 그때 매도 보고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 폭락을 했는데 삼성은 매수인데 근데 폭등은 안 해 참 이게 좀 아쉬웠어요 좀 뭐 7,8% 올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삼전은 애플 아이폰 그 올레드 핵심 공급업체라는 겁니다 올레드 핵심 공급업체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하고 올레드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도래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치를 웃돌게 될 것이다 아웃퍼펌이다 아웃퍼펌 그렇게 추천의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수익률은 좋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실적 아닙니다 실적 실적이 좋아야 돼 실적 실적이 뭐냐 결국 돈 잘 벌어야 한다는 게 돈 돈이야 머니 머니에요 머니 머니 알겠죠 머니 머니 해도 머니다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이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 높은 12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야 가장 높다 지금 현재 수준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참 대단하죠 CS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간 그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최근에 3개월 목표 주가 평균이 10만 2천 원이에요 대략 10만 2천 원인데 여기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아요 한 11만 3천 원 미래에셋은 11만 3천 원이고 제일 낮은 애들이 누구냐 하이투자증권 9만 4천 원 이 자식들은 너무나 낫긴 하네요 9만 4천 원이 뭐예요 도대체 하여튼간 제일 낮아요 하투가 제일 낮고 미래에셋이 아까 말했죠 11만 3천 원인데 우리 CS가 12만 6천 원이야 12만 6천 원 그래서 결국 뭐냐 삼성전자 사랍니다 삼성전자 사세요 지금 사세요 목표가 12.6만 원입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사면 되죠 지금 7만 8천 원대 좀 저렴한데 7만 9천 올라갔으니까 아직까지 8만 전자 아니니깐 지금 부지런히 사야 겠습니다 뭐 애들이 꼭 사라는 걸 떠나서 하여튼간 뭐 지금 사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까요 말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량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 CS는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3교시는 여기로 마치고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무지 더워요 덥고 습하다 하여튼간 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two number